고사포해수욕장 도사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 섭이 굉장히 크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주 쉽습니다. 여기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바닷가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쪽은 평강마루가 있는데 펜트 야행인데 유료로 받는 야행장 같아요. 펜트는 중간가부터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땀이 흠뻑 젖었네요. 땀을 다 말린 것 같아요. 피곤도 정말 아까 무슨 길이지? 마실길 걸으면서 피곤한데 공기가 좋아서 금방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숲을 여기서부터 가고 있습니다. 아 맑죠?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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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톡의 subjected 한국에 비대 이렇게 이전이 들어와야겠네요. 아 이거 교회인 사이즈구나 아 아까 뱀 때문에 진짜 많이 놀랐다네 진해라 아 슈퍼 길가에 있는데 왜 안 먹었지 아же 아예 아 이곳은 지금 해변가 봐야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연경기관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샤워시설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합니다.